정말 어떠셨어요? 정말 그 깊은 마음이 제가 궁금하거든요. 영상으로 보니까 좀 많이 짠하네요. 미안하기도 미안하고. 그리고 남편분은 신혼 초부터 나 아내분한테 나는 생활비 못 준다. 못 준다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한 달에 100이면 100, 200이면 200 이렇게 정해주고. 정해진. 예, 주지는 못하고 생활을 했죠. 수입이, 수입 때문에. 예,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본금은 작고 자본금이 너무 작다 보니까 계속 묶어놓은 거예요. 자본금으로 그냥. 그걸로 이제 또 차 사업하면서 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. 근데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맞벌이를 분명히 하시는데 왜 아내분만이 생활비를 다 감당하시나요? 그래서 왜 이렇게 감당을 하셔야 되는 건지가 너무나 궁금했었거든요. 제가 100% 다 감당하는 건 아니고 아빠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그 외에 나머지 좀 큰 부분을 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. 그래서 어느 정도 공유는 되는 거네요. 아, 근데 결혼 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출 있잖아요. 가게 지출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협의나 논의가 전혀 없었어요. 그럼 지금 현재 생활비를 어떻게 부담하고 계세요? 제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파트 대출금, 보험료. 네. 뭐 이 정도. 그럼 대략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한 100만 원 정도. 100만 원 정도. 아내분은 지금 100만 원 갖고는 안 되니까. 그러니까 그 두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부담하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하는데 또 부족하다 보면 이렇게 수업을 계속 늘려가고. 늘려서 수입을 더 늘리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. 그런데 이 두 분은 좀 특이한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. 왜냐하면 저희가 경제적인 걸로 좀 의논이 필요하고 그걸로 인한 갈등이 있는 부부들이 여러 번 나오셨어요. 그런데 이 두 분은 왜 특이하냐면 정말 경제에 대해서 서로 돌아가는 거를 전혀 의논하지 않고. 그리고 궁금해하지도 않고. 그다음에 물어보지도 않고. 서로한테 요구도 안 해요. 아니면 쫓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약간 또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얘기도 하잖아. 큰일 났어 이번 달에 뭐 이러는데 그런 얘기도 안 해서. 특이하다 그리고 이유가 있겠지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얘기 좀 철저하게 좀 자세하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